자준뱃노래 자준뱃노래 무리에서 생활하는 백사람들의 생태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리에서 생활하는 백사람들의 생태와 낭만을 엮은 그런 노래예요. 장단은 자준뱃노래 이 노래는 자준뱃노래 자준뱃노래는 자준뱃노래 이거는 두고받고 두고받고 해야 돼요. 이거는 한사람이 먼저 하는 사람이 어이야디 하면 받아서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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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식으로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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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같이 하는건데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다시한번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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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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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이거 세 번 했어요 그렇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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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한 번 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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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치 Snake 여기 어이아 Choose 여기서 한 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할수 있으면 어이아 betrayal 어귀아려 어귀아 pantry 에헤에 conoc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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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녕하세요. 박사랑 딱 맞죠. 보통 에에에에에에 이걸 어디까지 꼽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시면서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야 오야 시작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 오야 그렇죠. 다시 에헤헤 해요 노래할사람이 먼저 받으면 될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단안에 들어가는거죠 그렇죠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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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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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 야 어이 야 어이 야 어이 야 어이 야 그렇죠 그럼 이제 먼저 어이 야 야 한 사람이 다른 발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곡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 오이 야 야 오이 야 야 야 얌 야 얌 ti 야 다른밟고 명랑안대 시작 다른밟고 명랑안대 그러면 명랑안대까지 하면 어이야디야를 받아줘야 돼요 그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른밟고 명랑안대면 어이야디야를 받을래요 다른밟고 명랑안대 어이야디야 그럼 다시 거꾸로 다른밟고 해보세요 다른밟고 명랑안대 어이야디야 그 다음에 고향생각 결론한다 어이야디야 그럼 고향생각 다시 한번 시작 고향생각 결론한다 어이야디야 그러면 다시 한번 고기를 고까지 연결해볼게요 다른밟고 명랑안대 어이야디야 고향생각 결론한다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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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제 거기 후렴 부분 거기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른밟고 거꾸로 해보세요 먼저 시작 다른밟고 명랑안대 어이야디야 고향생각 결론한다 어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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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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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음 노래 할 사람이 먼저 어이아디아를 하는거죠. 2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숨통해라 풋을 달고 어이아디아 다시 한번 시작 숨통해라 풋을 달고 어이아디아 원포기벙 떠들어온다 어이아디아 원포기벙 떠들어온다 숨통해라 풋을 달고 연결해서 해볼게요 숨통해라 풋을 달고 어이아디아 원포기벙 떠들어온다 어이아디아 풋을 달고 풋을 달고 풋을 달고 어이아디아 원포기벙 떠들어온다 어이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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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할 사람이 어이아디아를 먼저 하는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내가 먼저 해면 숨은 바이다 그러면 내가 숨은 바이면 회다칠라 이렇게 들어가는건데 일단 숨은 바이다 까지 해볼게요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이다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이다 숨은 바이면 배다칠라 배다치면 큰일난다 이렇게 배다치면 큰일난다 그렇죠 배다치면 큰일난다 이렇게 숨은 바이면 배다칠라 거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은 바이면 배다칠라 배다치면 큰일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또 저거까지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이다 숨은 바이면 배다칠라 배다치면 큰일난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 해보세요 시작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이다 숨은 바이면 배다칠라 배다치면 힘일난다 그 다음에 아따야드라 영양받아 여기는 다 같이 들어가는거에요 같이 아따야드라 염려마라 시작 아따야드라 염려마라 그 다음에 에헤 이게 후렴 아까 핀거 고개를 들어가는건데 셋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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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해보세요 아까 핀거니까 에헤 시작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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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자진머리 장단으로 했는데 마무리는 국가리 장단으로 들어가요 어기야 어기야 하고 어길 여차 뱃놀이가 짠다 이렇게 끝나는 거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를 다시 해서 국가리 해보세요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위다 숨은 바위이면 해 다질다 해 다지면 큰일 난다 아따 아들아 염려 마라 에헤이 에헤이에요 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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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거리 장단 오기여 타 벳놀이가 장단 자진머리 장단 청카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 하면 2절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이 아리야 어이 아리야 어이 아리야 어이 아리야 어이 아리야 에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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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은 팔고 명랑한데 고향댕가 갈러난다 어기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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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에다 톱을 달고 어기아리야 범포기범 떠들어온다 어기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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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이다 숨은 바이이면 배다지나 배다지면 큰일 난다 아따 얘들아 염볼마라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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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헤 헤 헤 허 허 헤 허 헤 허 허 허 어이 어이! 어기어차 뱃놀이가 잔다 이렇게 해서 작은 뱃놀에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